혜원이 비애고파닉스 자 그래서 얘는 어떤 소리가 날까요? 슬레드 슬레드죠 잠깐만 왜 안 써지지? 잠깐만요 얘가 또 말을 안 듣네 걷다가 더 시켜야 되겠다 됐다 둘 하나 셋 오케이 자 그래서 하나씩 을 에 에 드 합쳐서 슬레드 슬레드 S는 즉 중에서 슬렉 그 다음에 이는 이 에 어 이 에 어 중에서 에 에 됐네 그래서 다 합쳐서 슬레드 오케이 발음 좋아요 슬레드 뜻은 슬레드 썰매 슬레드 슬레드 쓰기 S-L-E-D 그렇지 소리 슬레드 슬레드 오케이 계속해서 소리 글러브 글러브 그렇지 오케이 하나씩 글러브 을 을 어 브 합쳐서 글러브 글러브 쥐는 글러브 쥐 쥐 중에서 그 다음에 오는 오 오 아 어 중에서 어 됐고 비는 항상 브 에요 비는 브 구요 비는 브 입니다 브 브 브 브 다르죠 오케이 그래서 소리는 글러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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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뜻은 장갑 그래서 장갑 글러브 글러브 쓰기 글러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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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도 상관없어요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녀석 소리 클락 하나씩 잠깐만요 소리 하나씩 크 크 오 어 아 크 그렇지 CK는 항상 뭐가 된다 크 가 돼요 오케이 오 한 번 더 해볼까 오는 뭐 중에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아 아 그래서 합쳐서 클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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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뜻은 시계 클락 클락 플레인 그렇지 하나씩 으 으 에 에 에 느 어 이상한데 아 에 그렇지 에이가 틀렸지 에이가 에이 에이 됐지 에는 느 그래서 합쳐서 플레인 그렇지 플레인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뭐 에이만 보면 되겠다 에이는 뭐 중에 에 이 에 윱 에 소 에이알네 그래서 합쳐서 플레인 뜻 은 그렇 지 비행기 ok 비행기 플레인 쓰기 럴 이샘 소리 플레인 계속해서 소리 plate 하나씩 어 에이 합쳐서 plate 뜻은 접시 plate 쓰기 소리 plate 소리 blue B는 B U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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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lue 뜻은 파란색 blue blue 쓰기 B L U E blue blue 계속해서 소리 black black 하나씩 bl bl u e e k k 합쳐서 blac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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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ay 그래서 ck는 뭐 된다? k k 된다 뜻은 검은색 그렇지 검은색 black black 쓰기 b l a c 그렇지 합쳐서 나는 소리 black 소리 blac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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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ay 계속해서 소리 cloud 그렇지 cloud 하나씩 k k k k u u u d d 합쳐서 cloud cloud o는 o o o a u u u u u u u cloud cloud 뜻은 구름 그렇지 구름 구름 cloud 쓰기 c l u u d okay 소리 cloud okay 계속해서 소리 blue 하나씩 g u u u u u g g g g u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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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을 i i d 그렇지 합쳐서 슬라이드 슬라이드 뜻은 미끄럼틀 미끄럼틀 i는 i i e 중에서 i 됐죠 오케이 미끄럼틀 슬라이드 슬라이드 쓰기 s l i d e ok 그래서 합쳐서 나는 소리 슬라이드 슬라이드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오늘은 몇 호죠 네